안녕하세요, 조용입니다. 오늘은 동파육 준비했습니다. 동파육 김치 계란볶음밥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동파육 김치 김치 너무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청양고추 너무 맛있다 갈비가 많이 먹으면 더 맛있어용 띠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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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한 고춧가루 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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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떡 지치 간장 너무 맛있다 딸기맛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와...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진마늘 너무 맛있어 조금 더 맛있어 굳이만 pretty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제공 왔습니다! 안녕!